한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세기 중... 한 명이요. 한 명. 처음에서 다시 봤어요? 네. 너희의 수분을 날라니 지키던 곳으로 국내 아들 참가하던 날 안타깝이가 빠져다녀 덩실덩실도 덩실도 꿈을 풀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아들 많이 걷지 인물을 흔들게 안아지요 고사랑 종룡 안아주면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산린 산린 마냥 구장이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잘못을 맡거든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날아주셔서 막걸리 하느라 날아주셔서 막걸리 하느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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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이 어린 새 차가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모시고서 그날처럼 막걸리한 자 아버지 우리의 아날만이 왔지요 인물들께 말았지요 고상의 속도로 따라주면 우리의 아날만이 왔지요 아버지 생각나네 관소처럼 일만 하셔도 잘린 사기는 마냥 까이 우리 엄마 구멍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버지처럼 살린 생각은 가슴에 잘못을 막던 온 나라를 달래고싶은 나라를 또는 막걸리한 자 나라를 또는 막걸리한 자 고상의 속도로 따라주면 주님을 가고싶은 우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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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